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방금 콘서트 엑심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저도 다음 달에 불을 안 뜨고 있는 딸과 신랑과 함께 이탈리에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생이 결혼한 사람이 시기일 때부터 결혼한 복심이군요 결혼을 하고 복심과 출산을 거치면서도 계속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생이 안 된다고 신랑의 직전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꾸려 신앙생을 기적되고 우리 아빠님께 부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 연습할 때마다 같이 참석해서 아기도 봐주고 기적도 봐주고 같이 노래는 안하지만 같이 참석을 해줘서 참 연습을 계속할 수가 있었어요 네 오늘 저희 공연은 가을이라는 예전에 맞게 사랑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정해서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곡은 사랑이라는 곡으로 드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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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glue 주제 해준다 함께 나누어 우리에게 마른 개인 가슴에 담아 이제 다시 추억의 빛을 내게 남겨주네 나의 눈빛 내린 모습으로 가득 모여도 나는 너를 떠날 수 없을 것만 같아 사랑이라는 이유로 많은 내들을 엮어 가도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나누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 시간들과 함께 나누 시간들을 함께 나누 시간들과 함께 나누 시간들을 함께 나누 시간들과 함께 나누 시간들을 함께 나누 시간들을 공부하였을 때 저희가 몇 곡 더 불러주시고 내려갈 건데 잔잔한 세수 곡들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고 effect 남은 시간을 진행해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곡은 여러분이 하나의 공부를 조개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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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